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위장 속에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고 또 심하면 중앙병까지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암모니아산을 분비하는데요 이 박테리아는自己防衛のために 암모니아산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잠을 자고 난 뒤에 입에서 냄새 나는 것이 박테리아가 원인이라고 해요 특히寝て起きたら口から 박테리아가 되는 것은 박테리아의 시화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된 의학자들이 박테리아를 방멸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거듭하고 시약 과정을 거쳐서 치료약을 최근에 생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어느 분이 이 약을 구입해서 2주간을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또 취침 전에 하루에 4번을 복용을 했대요 약을 복용하니까 장 속에 있는 불순물과 함께 숙변이 나왔다고 하고요 자신의 작은 체구에 이렇게 많은 배설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스스로에게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왕성해지고 신진대사도 좋아졌대요 특히 잠을 자고 난 뒤에 입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약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같이 있어서는 안 될 박테리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나 오기, 질투, 시기, 미움, 경쟁, 이러한 감정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욕, 내탐이,争い,憎심이, 감정의ところ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나쁜 습관이나 버릇 또 나태함이 원치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박테리아와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에든지 참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짐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행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 되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사생활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서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서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근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가람이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의 감사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를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요 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를요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선이 악으로 변하며 정말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내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또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それでは一緒に祈りましょう